뭐야 시벌 모래뽀풍이야? 왜 시벌 또 안될거야 시벌 오 먹었어 오 드디어 빠르게 먹는다 이번엔 하지만 게임 끝이지 이걸 좀 칼트까지 가는 것이 칼트까지 가보자 이 차마 왜 이렇게 낮아 똥양인 차마 연막탄을 추척해 던졌어 벌써 아 연막탄 주나봄 문 열어줄게 내가 빨리 칼트까지 가르치다 이게 EMPT 아 피가 없기 때문에 쫌 추래야 돼 아 갔나 형 아까 팀을 탔네 잡았네 야 왜 너한테 스폰이 안되냐 아 있어 주역 주역타 혹시 총알 갖고 계신 분은 없어 오 형 형 형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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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용서요 뭐야 이거 뭐 뭐 날라오르겠어 아 갓 나더라 나 이 도끼를 막아라 어허 무서워 어 무서워 어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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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다 죽이고 있다 기다려라 안돼 다 죽였어 내가 다 죽였어 나밖에 없어 이기 어 어후 어허허헠 외목 milliseconds 쎄구 으으아 개바라 타약하주어 슬다 슬다 야 위아령병 또 있어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지붕에서 뛰어들리는데 그니까 야 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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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살렸잖아!